1.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이런 표를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교단에서 새해 표를 이렇게 정할 때 연구위원들을 한 1년 전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라던가 목사님들 이런 연구위원들로 연구해가지고 총회가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가 한 9300개 교회 되는데 거의 만개 교회가 되죠. 전국에 있는 한 만여개 교회가 우리 총회 표를 붙들고 한마음 한대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총회 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대상.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신뢰들을 조사를 해보면 주요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21% 정도 신뢰를 받는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은 기독교를 신뢰하고 8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픈 통계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 그 세상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 많이 있어요. 신조어. 그런데 그 많은 신조어 가운데 교회스럽다 하는 교회에 연관된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스럽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의미로 교회스럽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안좋은 의미로 교회스럽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바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건물에 십자가 달려있는 이 건물을 이렇게 교회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교회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와요. 칼과 에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나가는 이 공동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 나갔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장식 3장 9절 말씀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갈대와 우르라는 그 이방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람이 살 때 고통이 극심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바로의 학정 속에 고통이 극심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이런 제반 역사들이 바로 칼이라는 그런 부르심 공동체라는 의미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에다. 에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한 칼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라고 하면 이 에다라는 의미는 그 영적인 그런 모임에 이어서 이어서 이제 그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외적인 가치나 조직이나 이런 내용 등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계란의 노른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노른자가 노른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껍질이 계란 껍질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노른자의 가치를 이렇게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공동체 신앙생활로 나가는 것 이게 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 이제 충실하게 나오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아름다운 선교회 또 친교회 이런 삶을 살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헬라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에클레시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아서 모인 무리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올 선생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부른받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성도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구례제일교회는 서시천 54번지 에베당의 건물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방에서 부른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베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구례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에베를 드리는 에베당이라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보금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말은 보금으로 누구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보금으로 누구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보금으로 새로워집시다. 보금으로 새로워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셸의 요한이 잡힌 이후에 공생회를 시작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당시의 시대상이 담겨있고 또 유대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또 반영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해답을 제시하는 또 다른 해법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됐다?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의 주관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때가 찼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그런 천국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알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명한 기도가 주기도죠. 주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주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례 땅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스려주시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점점점 넓혀지고 반대로 악한 영역, 마귀의 그 집의 영역은 점점점 축소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뭐다라? 보금을 믿어라. 예수님의 사회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취할 태도, 반응이 뭐냐? 그거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보금을 뭐다라? 믿어라.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비결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정리해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림을 앞두고 역사에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노아시대와 같이 죄악이 뭐단다구요? 환영한 시대. 갈수록 주님의 제림이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에요. 참 환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냐? 회개가. 역시 구약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슈브가 아니라 슈브.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뜻이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어디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죄악된 길에서 되돌아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과 삶의 방향전환, 변화. 이걸 요구한 것이 구약성경의 회개예요. 그러면 또 신약성경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사용한 회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인가? 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그 다음에 뭐냐? 잘못된 길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선.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어. 인식을 했어. 양심의 가책도 받았어. 이 사람이 회개를 해. 그럼 어쩝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돌아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을 위대한 자로 여깁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자입니까? 다윗이 물벳들로 꼴리앗을 때를 눕혔기 때문에 위대한 자입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다윗의 일대기를 볼 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데 특별히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은 한 군데 보면 시편 6편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못한다 적신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그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워버립니까? 요를 적셔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회개를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개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장론들 권사님들 신앙시장 오래 하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붕회를 했다든가 또 기도원에 가서 여름 수련을 했다든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냥 눈물로 눈물로 그리고 목이 쉬도록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욕훈자에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모습들이. 회개가 실종된 것이 이것이 문제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어쩝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마태본 3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샘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함. 뭐더라? 열매를.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바리샘들, 사두개인들, 유대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해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선민이라고 그것 갖고 안 된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은 돌돌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신 하나님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베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당시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촉구를 하죠. 그런가 하면 유명한 사도바울 선생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약의 절반되는 그 성경 편지를 막 보내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21절 23제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알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만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유대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들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 그들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공생회를 사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시에 바르시엔, 사두개인들, 대지상들 이런 사람들을 향과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죠. 그런데 어쩝니까? 회개 안죠. 회개 안죠. 회개 안고 오히려 결국 예수님을 돌쳐서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3장의 번은 갑자기 신로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을 지나가던 18명이 깔려 죽어버려요. 마치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아파트 집교에서 철거하는 그 건물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막 사고 나버린 것처럼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보면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다리라? 망하리 신로한 망대에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깔려 죽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한다고 예수님을 회개 없는 구원이었고요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두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죄를 범했다 할 줄에도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들었으시고 할렐루야 옆사람과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하여 새로워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욕기 일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엽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엽은 완전한 자다 엽은 엽은 악에서 떠난 자다 엽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잘 경위한 자다 이렇게 욕기 일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모든 재산이 다 도둑밖에 없어졌습니다 열 명의 자식들이 찬집에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실로 망태가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린 것처럼 열 명의 자식들이 몰사동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다 했어요 옛날 성경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몹쓸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했어요 그게 욕기 일장 하반부입니다 욕기가 42장까지 있죠 그런데 욕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엽은 갑절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엽의 권한도 알지만 우리가 욕은 갑절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그 그 갑절로 축복이 욕기 42장이 나와 그런데 욕이 갑절로 축복을 받기 전에 욕이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욕기 42장 1절로 6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이 여왁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욕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욕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이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예전에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나 알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말이야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르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5절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거두어드린다는 말입니까? 욕기 41장 앞에까지 욕을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친구들은 뭐냐 니 잘못했으니까 니 고통 나가지 니 죄 때문에 니 죄에 보응받고 있는 거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죄? 나 아니야 나 죄 없어 내가 얼마나 교회 잘 따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충성 헌신했는데 나 없어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막 따지는 그런 장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고를 받기 이전에 바로 욕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롭게 했던 말도 내가 뭐되요? 거두어드린다 내가 의롭게 주장했던 것도 내가 거두어드린다 그랬어요 거두어드린다 그리고 나는 티끌과 잿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욕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마귀도 식이 질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발견을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의롭게 주장한 그것도 내가 거두어드려야 되겠다 일어나는 죄를 발견한 것이다 죄 가운데 그렇게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났던 사람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친구들도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금가락지 금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 소떼의 양떼도 갑절로 주셨다 했어요 자녀도 다시 열매가 주었는데 그의 딸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딸들이 없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욕의 말년의 복이 이전보다 더였더라 옆 사람 축구하십시다 말년에 잘 됩시다 나이 들수록 잘 됩시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의인일수록 회개할 것이 많은 거예요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가죠 그런데 그 중에 의로운 생각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욕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결국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철진한 철든 그런 신학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의 성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공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 말씀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가 뭐가 문제인가 나를 발견하고 저는 단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그런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했는가 늘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대야 7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다 같이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환경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할 일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라는 무언의 하나님의 소리라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본질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오늘 마가보면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 1제로 보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글쓰의 뭐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가요 이 복음이란 말을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뜻은 쉬운 말로 무슨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식이란 쉬운 말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진리의 신분으로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복음을 엄청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한 복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택정받았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다이세혈통에 나셨고 4절은 다 같이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러시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이죠 길죠 그런데 결론은 뭐요?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된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속에 들어있어요 마태문 1장 2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예수 죄에서 구원자 죄의 싹성 사망이라 사망에서 구원자 예수 저주에서 구원한 자 우리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왜 그 기쁜 소식이 천하보다도 귀한 어떤 것보다 비하할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안 믿는 거 아니냐?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유명한 한경기 목사님 남한산성에서 거기서 여생을 보내는데 목사님들이 위문 옵니다 장로님들이 위문 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장로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한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세주로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론 주자가 믿은 것은 선생님이요 종교 지도자 율법 선생 그것이 끝이었어요 복음을 안 믿으니까 결국 복음의 배신자가 되잖아요 예수의 배신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망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론 유다가 그랬어요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믿으라 할까요?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었어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었어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공생회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여 예수님의 구세주여 죄와 사망에서 인생의 저주에서 환란과 위경에서 질병에서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구세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행했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을 했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애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받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당하고 비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옆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사귐과 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웃과 어떤 사귐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사귐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을 던져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흥인함은 부르는 노래였죠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런데 이거는 그냥 부르는 노래고 원래 이 노래의 본래 말은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이게 맞아요 조금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얼씨구는 서자의 시란 말이야 절씨구는 승려의 시란 말이야 지하자 졸씨구는 전쟁 때 나가는 병사 가운데 쫄병이 있죠 쫄병이 시라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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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고 그런데 다 우리가 다 그런데 다 그런 죄인인데 그냥 어우러서 잘 살자 그게 옛날 어른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마태봉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유대인들로서는 여자는 기록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누구 다말 다말은 다 말아먹은 여자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은 용납할 수 없는데 이방여인 모 모합 그 여인 룻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창기 그런가 하면 다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제어하고는 모두 다 얼씨 절씨 치하자 졸씨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이야마 복음으로 말이야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이것이 모두 다 돌봄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기처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교회의 문화를 이루면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층에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로댄카페에 그냥 커피향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에로는 빵을 구워서 그런가 빵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커피향은 커피 자체는 아니지만 그 향기가 사람을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커피향처럼 그 문화를 형성하게 한 사회의 어떤 본질로부터 배우는 냄새와 같아요 그래서 문화는 본질이 아니라 사람을 본질로 이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문화 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냄새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커피 같은 것으로써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냄새와 향기를 조금 고상한 말로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요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헌신으로 이렇게 좋은 성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어떤 목회를 할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독교 문화를 볼 수가 있고 구례 사람들이 구례 제1교를 보면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그런 교회로 이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크리스도의 향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는데 바로 그 향기가 초대교회의 문화를 바꿔놓았고 아주 강한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교회로 끌어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도인 2장 44절로 47절 말씀은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가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살았다 했어요 그럴 때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매하며 또 온 백성의 증성을 받은 주께서 구원 만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요즘 전도가 안 된다 물론 코로나 사태 재해석되다 보니까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교회에 교회에 교회 향기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과 섬김에 강력한 문화적인 특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그냥 억지로 교회에 다닌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매력과 그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이 뭘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세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장노인들하고 늘 이야기한 게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구례의 교회 교회의 공공성을 갖고 교회를 해야 된다 공공성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해외에 나왔어요 욕심을 부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나눠줬잖아요 그게 문화가 됐어 교회의 문화가 돼 나누는 것이 문화가 돼 기부가 문화가 됐어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는 구원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구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 받는 자 우리 성도들이죠 망하는 자 불신자죠 그런데 누구같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예수 냄새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의 향기 세상에서도 예수의 향기 드리는 것 오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구례 제립교회는 구례에 꼭 필요한 교회다 저기에는 있어야 돼 우리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